글로벌 경제 위기로 시작한 2013년 국내외 급격한 농업 환경 변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 귀촌 인구 경상남도는 농업의 꿈과 희망을 다지는 당당한 경남 농업 실현을 위해 5,190명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19개 과정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지원 분야로는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8개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최신 농업 전문 기술을 다루게 될 해외 기술 분야에서는 품목별 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과 실습형 현장 교육도 진행됩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 분야에서는 자가 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농기계 교육 과정이 편성돼 운영됩니다. 농업인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꿈과 희망을 위한 미래 농업 기술 교육, 경상남도가 만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거 vul GPS 희망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 감사합니다.